음악 음악 그런데 이제 그 크로멜이 망하고 의회파가 망하고 나서 다시 왕종복고가 됐을 때 되고 나서 그 다음번 왕 들어오면서 저걸로 가려고 했다고 카돌릭으로 그럼 이게 언제 걸레 되는 거 아니에요 카돌릭이면 또 국교로 카돌릭으로 가려고 했다고요 지금 종단에 대한 선택 자유가 있게 돼 있는 상태에서 국교가 카돌릭으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혁명이 일어나죠 혁명이 일어나는데 혁명이 일어나서 왕정을 폐지하냐 아니에요 공주의 사위기를 왕으로 들여놓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영국의 일종의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왕실이 주도하는 영국 국교회 그 다음에 그게 국교로 회복이 되죠 왕정복고 했을 때 국교 회복되지만 동시에 바로 고직전에 일어났었던 크로멜 전쟁 중에 일어났었던 일 다시 말하자면 크로멜 혁명 때 의회파 혁명 때 일어났었던 일 종단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고스란히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때 종단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뭐냐면 영국의 국교에 반대하는 게 대표적인 장로교인데 그 장로교가 회중교잖아요 공동체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우리가 영국을 가만히 보면 이게 두 축을 다 갖춘 거예요 아까 쌍발 엔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이성과학 개인의 축을 갖췄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 즉 회중중심의 신앙이라는 거기서 나오는 맥렬한 선학 개념이라는 그 축을 다 갖춘 거예요 영국에 이성과학 개인 진실 거짓 이런 축에서 보면 이걸 대표하는 인물이 뉴튼 그 다음에 현대 과학 방법론을 완성시킨 프란시스 베이컨 이 사람 참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라는 말을 남긴 사람인데 이 사람 얘기 잠깐 하고 갈게요 제가 세뇌탈출에서 한 두 번쯤 했었는데 우리가 현대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관찰을 해서 관찰해서 저거 한 5kg 나가는 물건이야 이렇게 어림짐작 어림을 하든가 혹은 정말 저울을 갖다 놓고 재보니까 아 저거 5kg 300g 나갔네 321g 나갔네 라고 측정을 하든가 이게 어림이나 측정은 다 관찰이죠 그러면 아 저게 5kg가 올라갔더니 균형이 맞았으면 얘도 5kg 될 거야 라고 추론을 하죠 인퍼링 그 다음에 추론에 바탕을 해서 그걸 검증을 할 수 있는 가설을 세우죠 예를 들면 이게 이러이러하면 저게 저러저러하다 라는 조건 결과에 대한 가설을 세워요 그 다음에 이거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를 해요 그래서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실험을 해서 실험이 성공을 하면 가설이 맞은 걸로 인정하고 실험이 실패하면 다시 관찰부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 관찰 안에는 어림과 측정이 포함되죠 분류 빨간 건 빨간 것대로 파란 건 파란 것대로 혹은 세모는 세모대로 네모는 네모대로 우리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 그게 분류 훈련이에요 분류 훈련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색깔별 형태별 두 개를 보통 많이 분류를 훈련을 시켜 2단계 분류를 하는데 너가 먼저 색깔로 분류한 다음에 형태로 분류해서 마지막 나온 거 즉 빨간 삼각형 그 다음에 빨간 사각형 그 다음에 파란 삼각형 파란 사각형 요거에 집합하고 거꾸로 뒤집어 말해 거꾸로 그렇게 안 하고 먼저 형태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색깔로 분류해서 나온 거 하고 결과가 같아요 그래서 분류 훈련을 잘 시키려면 애들 두 벌 갖고 해야 돼요 두 벌 그래서 애들한테 이렇게 애들 함정해서 꼬셔야지 야 우리가 색깔하고 모양하고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색깔로 먼저 분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양으로 분류했을 때 나오는 그 무더기 결과들하고 먼저 모양으로 분류한 다음에 색깔로 분류했을 때 나오는 무더기 결과가 같을까 틀릴까 이걸 아주 쉽게 그럼 애들이 저요 저요 하고 아예 같아요 틀려요 그러면 그럼 해볼까 그 다음에 해보면 대부분 애들이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보면 그게 같거든요 빨간색 파란색 색깔 먼저 분류하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하는 모양 분류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무더기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반대죠 순서가 모양 먼저 분류하고 그리고 색깔 분류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무더기들하고 맞춰보면 같거든 이게 분류 훈련이에요 어쨌거나 이런 걸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베이커닉 분류 어림 측정 이게 다 관찰의 수법인데 그래서 관찰해서 추론하고 가설을 만들고 실험하고 이게 과학방법론이라고 지금은 자연과학이든 혹은 그게 무슨 다른 거든 간에 사회과학이든 전부 과학방법론을 써요 지금은 일종의 과학방법론을 쓴다고요 전부들 뭐 꼭 통계 돌리고 이런 수학적인 거 안 하더라도 사회과학도 제가 지금 하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저 굉장히 점장인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사례를 들잖아요 계속 이게 이쪽에 일종의 과학적이려고 애써 보는 거 혹은 과학적인데 흉내내는 겁니다 말하자면 어쨌거나 17세기에 그래서 영국에서는 또 개몽주의 이때는 프랑스는 아직 개몽주의 시작도 안 할 때 로크가 나오죠 17세기 영국에서는 지금 현대 영어의 아버지이자 세계적인 문호인 셰익스피어가 나옵니다 그럼 영국에서 이러한 이성 과학 개인 진실 거진 이런 충만 이런 엔진만 발달했냐 아니에요 다른 엔진도 어마어마하게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국에서 회중교회 모델이 확립되는 거거든요 회중교회 회중들이 만드는 그러한 교회도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전통이 만들어져요 영국이 17세기 영국 내전대 그러니까 이 두 엔진을 다 갖춘 거죠 신앙과 공동체 선악 개념이라는 엔진하고 이성 과학 개인 진실 거짓이라는 엔진하고 이 두 엔진을 다 갖춘 거예요 이 두 엔진을 다 갖춰야 현대문명을 발화시킵니다 그래서 현대문명이 제대로 싹 튼 곳은 영국입니다 또한 그 영국의 전통을 고스란히 카피해서 진행하고 있는 북미였습니다 자 현대문명이 약진을 하죠 현대문명이 약진을 하면요 이게 뭐냐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과학기술이 더 한층 발달해요 세계시장 이때 세계시장은 지금 우리 세계시장이 아니고 열강 각국이 여기는 영국 나와바리 여기는 프랑스 나와바리 여기는 독일 나와바리 여기는 벨기에 나와바리 여기는 이탈리아 나와바리 이렇게 갈라먹을 때예요 이탈리아는 나중에 들어오지만 열강 각국의 배탈역 신민지로서 이제 말하자면 전 지구를 현대문명에 휩쓸어 나간다고요 그 다음에 현대국가가 나오죠 현대국가는 군대, 관료, 기업가 핵심 집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융제도 정치제도, 교육제도 핵심적인 제도가 생기고 현대국가가 18, 19세기 때 확립되는 거라고요 영국이 제일 앞에 선도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18, 19세기예요 우리가 나폴레옹, 나폴레옹 하는 이유가 뭐냐면 프랑스가 1789년 혁명 이후 10년 넘게 그냥 서로 잡아 죽이고 막 피비린내 나고 서로 착취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톨릭 잡아 죽이고 카톨릭 성직자 수녀 다 잡아 죽이고 수도원 뺏고 교회 재산 뺏은 다음에 그거를 혁명의 완장들은 놈들이 누버리시죠 그 말하자면 그 졸부들이 되는 거죠 그놈들이 나눠서 먹고 회 쳐먹는 거죠 회를 쳐갖고 먹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이러한 그 혼란 상황을 뒤집어 엎고 중지시키고 근대국가를 급속하게 근대국가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한 게 나폴레옹입니다 그게 그래서 나폴레옹이 우리가 먹어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신앙 및 공동체가 해체되겠죠 신앙 및 공동체가 해체된다고요 이걸 저는 현대문명의 해체 경향이라 그러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현대문명의 핵심 이슈 공동체를 해체하고 그 다음에 도덕을 해체하고 선악을 해체하고 그리고 인간을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로 양산해내버리는 사람들을 이게 현대문명의 해체 경향이거든요 이거가 현대문명이 해결할 수 있냐 없냐라는 핵심적 실험이 바로 지금 한반도와 중국에서 중국에 대한 실험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마무시한 실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해체 경향은 이미 르네상스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14세기예요 이게 범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가 된 건 19세기고요 18세기 말이 되면 이게 감지가 되기 시작해요 이걸 최초로 감지해서 이러한 유형의 인간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에 아주 사나운 분열된 자아를 그린 작품이 라모의 조카라는 작품입니다 라모의 조카고 좀 허접한 번역이긴 하지만 고려대 출판부에서 나와 있고요 이 작품은 18세기 말 프랑스의 그 사상가였던 대니 디드로의 작품입니다 세계적인 사상가들이 많이 인용하고 주목한 작품이에요 괴테 헤겔 마크스 프로이드 전부 라모의 조카를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했거나 거기서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캐치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19세기에 언론 그러니까 최초로 매스미디어에 원형이 나오죠 언론이라는 건 소통이 아니죠 중앙에서 뿌리는 메시지로 사람들이 그걸로 세뇌되고 그걸로 공통의 관념을 형성하는 거죠 야 너 왜 그런 엉터리 소리해 그럼 그거 사실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아 그 신문에 놨어 아 방송에서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언론이 해주는 일은요 어떤 공통의 관념을 형성시키고요 그 다음에 공통의 사람들이 진실 혹은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정보세트를 형성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매스미디어의 일이에요 그게 없으면 사회가 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그걸 악용해서 조중동 탄핵 전국 조중동은 그래도 우리가 조중동쯤 되면 사실은 사실대로 할 거야 라는 우리의 나이브한 순진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조중동이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걸 악용해서 인격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조중동이 나서서 박근혜 저기 최태민 악령씨였다는 얘기가 막 돌아요 보도를 한다든지 조중동이 나서서 박근혜는 최순실이 아바타예요 이래버리면 일반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이 거긴 상당히 그래도 사실을 주목한다니까 그거 사실일 거야 그거 사실이야 그래서 떠들다 보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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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쭉 다들 사실로 알고 있으면 결국에 가서는 다 사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탄핵 전국 때 연설할 때 상당히 유명했던 구호가 제 구호였잖아요 조중동포 조선중앙동화포탈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선중앙동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신뢰를 악용을 해서 그걸로 인민재판과 인격살인을 진행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대가 대가라기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평가해줘야 된다고 안 그러면 또 당해요 이게 이런 언론의 어마무시한 영향력이 언제 시작됐냐 19세기에 시작됐어요 처음엔 신문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20세기 들면 초에 라디오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라디오스타는 누구였냐 아니 대한민국의 인류역사의 최고의 라디오스타 누구였냐 믿거나 말거나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연설이요 그거가 라디오소리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히틀러 연설 한번 들어보세요 그 하이피치로 그냥 온 그 정신의 모든 힘 육체의 모든 힘을 쥐어 자꾸 그냥 지저대는 거거든 그거 들으면요 여기서 그냥 모골에 소름이 쫙 끼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그 그 다음에 나온 이제 메스미디어가 20세기 이제 중후반 중반 이후로 테레비였고요 테레비가 메스미디어로서는 끝이죠 칼라TV까지가 칼라TV가 우리나라에서 일반화된 거는 전두환 시대 때입니다 노태우 시대 처음에 흑백이었고요 저 어렸을 때 60년대 말만 해도 흑백 테레비가 서울인데 제가 나고 사는 데가 흑백 테레비 하나 있으면요 그 뭐 중요한 경기 그때는 왜 그렇게 프로레스링들을 좋아해요 천기빈 천루구 장루구 기밀 뭐 이런 프로레스링 경기 있으면 전부 그 집 가서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면 원한 앙심이 이 시대 때 원한과 앙심 세상과 삶에 대한 원한과 앙심이 사상으로 확립돼요 이게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까면 결국 원한과 앙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상체계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파괴력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북새통이죠 18, 19세기 이 북새통에서 누가 그럼 이거를 주도하고 지배권을 정확했냐 이게 인류의 홍복인데 쌍발엔진을 강력하게 갖춘 다시 말하자면 이성 과학 그 다음에 개인 진실 거짓 구분 이축의 에너지하고 신앙 공동체 선악 구분 이축의 에너지 두 개를 갖춘 영국과 미국이 주도권을 확립합니다 이 시기에 즉 현대문명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해체를 한다고요 공동체 파괴버리고 종교 파괴버리고 굉장히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들을 막 길러낸다고요 이게 현대문명이 그러면 이 현대문명의 이런 정말 살벌한 해체 경향을 견뎌내는 신앙과 공동체와 선악 개념이라는 선악 구분이라는 축이 단단히 자리 잡은 내가 동시에 그 그 나라가 그 민족이 동시에 이성 과학 개인 이거를 또 동시에 진실 거짓 이 구분 이걸 동시에 익히면 이게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넘버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란 법이 없는 거죠 인류가 안 그랬더라면 현대문명이 깔려 죽었어요 현대문명의 도끼에 깔려서 인간이 인류가 이게 이제 영미가 주도권을 잡게 되니까 우리가 20세기를 견뎌낸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현대문명의 핵심 이슈는 공동체가 해체되고 신앙이 해체되면서 무도독한 자의식 덩어리들이 막 여기저기 다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구가 75억 명이고 75억 개의 덩어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선악축 붕괴한다고요 그런데 선악축이 붕괴하면 진실 거짓축으로 밀고 나가면 되지 않냐 밀고 나가면 돼요 중요해요 근데 그건 엘리트 정신의 귀족 어떤 학벌의 엘리트 재산의 엘리트 신분의 엘리트가 아니라 정신이 굉장히 고귀하고 강한 사람들만 갈 수 있어요 그 길은 생각을 해보세요 거짓이냐 진실이냐에 따라가지고 나의 이해관계 나의 커리어를 희생하고 내가 진실을 옹호하겠다라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천에 한 명 있으면요 그 사회에 전 세계에서 제일 고상한 사회에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럼 인간이 이 두뇌라는 게 정말 간사한 놈이라 나한테 유리한 게 진실이라고 자꾸 내 눈앞에서 저걸 하거든 만들어내거든 그게 우리가 인지과학에서 말하는 인지부조화 Cognitive Falency가 그거 아니에요 인지부조화 원인 따지면요 맨 마지막 원인은 그거에요 뭐냐 첫째 메타볼리즘 신진대사 에너지 내가 얼마나 이게 에너지 많이 써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생각해서 내가 다 확인해야 돼 골아프잖아요 남이 진실이라고 떠들고 남이 사실이라고 떠들면 맞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게 사실이라고 떠들어 그럼 저거 사실이야 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안 깐다고 근본부터 당연히 그러죠 사람이 그럼 그게 Co-unity Falency의 뭐냐 홍수세뇌 원어로 뭐라고 부르냐 영어로 Availability Cascade Cascade 라고 그러죠 Availability라는 건 여기 가도 그 소리 저기 가도 그 소리 다 귀 기울이는 데마다 다 지나다니는 광고판 지나다니는 방송 밥집에 앉아서 보는 종편 어디 가서 보는 신문지라시 거기에 전부 박근혜 최태민 악령이라고 써있으니까 박근혜 최태민 악령 씌운 여자야 이러고 지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세뇌홍수거든 그거 왜 그러냐 자기가 까갖고 자기 머리 뇌세포 에너지 들여가지고 생각하기 싫거든 왜냐 그거 생각해봐야 생각하면 내가 더 먹어야 되잖아요 더 먹을 음식값 누가 대주나 사람이요 곤공하면요 머리를 안 쓰려고 들어요 보통 머리를 안 쓰려고 든다고요 이게 사람이 생존 본능이 그래요 여기가 다른 거는 안 쓸 도리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체온을 35도로 낮추면 죽잖아요 머리를 안 쓰면요 에너지의 한 20%까지 절감할 수 있거든 그게 우리가 인지 부조화에 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고요 두 번째 원인이 제가 이렇게 세상에 살다 보면 자기 이해관계예요 자기 입장 진실을 진실이라고 인정하면 내 입장 다 깨지거든